안녕하세요. 저는 JTBC 사회부 기자 김소현입니다. 지금 저희 메인 뉴스인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 함께 서브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졸업하고 광고대행사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한 3년 정도 하기도 했어요. 근데 서강방송국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제가 얼마나 이 방송일을 하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강렬하게 일깨워줘서 다시 제 꿈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.